광대에 안 움직이는거 광대에 안 움직이는거 아..알곤 있는데 예스 2 위엘 비 베리 컴퓨징 아이 언더스텔 베드 아.. 아임 베리 못찾겠어 미안 어디였어 언니 Where are you? 그녀는 2시가 되자 급격히 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곰손인데 뭘 테터스 아 얍 흠 언제 똑같대 와 바로 뒤도 아니네 여긴 아.. 카스미님 죄송해요 아 같은 시간에 스폰 될 수 있어요 스님 아.. 그래요? 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랏다 못찾았다 헐 헐 야 너 너무하잖아 쟤 저기있어 저걸 어떻게 찾아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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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뭔디니? 나 하드모드 아니야? 나 하드모드 아니야? 하드모드 아니야? 아.. 찾구 찾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거는 그렇게 둘 다 리스폰 되면 찾구 스탑하면 되는 거라서 찾구 스탑하면 되는 거라서 찾구 스탑하면 되는 거라서 찾구 스탑하면 되는 거라서 아 나도 이 옷 입고 싶다 야 나 네 머리숱도 좀 부러운데 근데 이렇게 바로 불 켜지고 가면 얘가 뜨는 거 같아 cookend 이슈구 대스아이캔는 안더스탠드 섬 커리안 레아 리어어 아 썰이이이이이 안 움직여야지 으응 으응 다섯시 까지 오늘 힘들어요 나 쉘 The chance of double spawn 와 목선바 이 아이도 컸으면 미녀가 됐을텐데 아깝다 그쵸 남자인형 아 나 그 남자인형이 제일 무서워요 나 솔직히 볼 때도 제일 무서웠던 건 남자인형이었어 여기는 켜놨는데도 안킨 것 같아 오! 짤 없네? 그냥 할 때쯤에 갖다가 안 죽여야겠다 이 정도 타이밍이면 됐겠지? 하고 움직였는데 예,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불을 좀 끈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해야겠어 사랑 믿은 행복님 안녕하세요 빨리 사라졌어 야! 시카믹스님 안녕하세요 빨리 가 히히히 좋은거 같지도 않고.. 근데 영어 되게 못해요 아아.. 오케이 심심하다님 안녕하세요 게트 아웃 근데 그거는 영국씨가 아니고? 열어놨다가 좀 이따 해야지 저기 어딨냐? 여깄다 여깄다 어딨어? 여깄어? 워우! 나 이렇게 얼굴은 처음본다 볼터치도 했어 얘 나름 야 너 뽀은 왜했니? 진우님 안녕하세요 하이킹님 안녕하세요 야 너 뽀은 왜했어? 그러는거 아냐 와씨 내 눈싸움이요? 눈을 보고 말해요 야! 아 연속은 에바지 제로스님 안녕하세요 가세요 갔어? 살이 못들었는데 플레이스 오 웰 예스 땡큐 땡큐 베르마치 땡큐 베르마치 검제님 안녕하세요 어디를 만져? 어디를 만지는거야? 어디를 만지는거야? 이것들이 못된거만 배워가지고 야 거긴 아니지? 깜짝이야 거긴 왜 열려? 깜짝이야 거긴 왜 열려? 깜짝이야 거긴 왜 열려? 아 렌즈도 야 써클렌즈도 이런거 끼고 말이야 더 문을 필요해 아니요 더 문을 필요해 절대 더 문을 필요해 그것이 재미있는거죠 아니요 저는 재미있는거죠 저는 너무... 2개 더 문을 필요해 아니요 2개 더 문을 필요해 아니요 그리고 약속 내가 그리고 내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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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타임 이제 지금 뭐라고 씨부리 듣고 있는거니? 에드타임 문에! 문에! 밀렸어! 스파니님 안녕하세요 나 10분 후쯤 꺼야해 라고 하는걸 뭐라고 해야되지? 아냐 뭐 대충 콩글리시 하는거지 뭐 알아듣기면 되는거 하면 아니겠어? 이게 문에 밀리면 나도 움직이는거라서 움직이는걸로 된다고 했거든요 아 나 아 마이 마이 몰케스트 엔더 에프터 텐미닛 아하아 프러미스 쏘리 여기 써있다 또 스테이 스틸 노 내 맘이야 아이헤프터 사인오브 마이 뽕? 저거 무슨 말이야? 염쳤어요 오빠 아 문 닫히면 나 망인데 마이 몰케 마이 몰케 마이 몰케 예스 아이 언더스테인드 화이트보드 라이 아 그 방송국 링크요 게으름프레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어딜 어딜 만지려고 런 런 런 자아 놔 아 진짜 변태 진짜 지구는 노래인유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만난다 아니 다른 분이 하실때 이러지 않았나고 같은데 아 진짜 아 옴명 예전거 복귀했네 어 여기 피해있어야지 문에 밀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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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래가 좀 잘린다 죄송해요 채팅이 아래 좀 잘리네요 와 그 뒤에 야 문에서 떨어졌어 파묵이뇨 안녕하세요 왜왜왜 너 보고 있었잖아 보고 있었잖아 아 예 보고 있었는데 뭐가 불 뭐가 불만이야 아 네 먹방도 해요 아 살짝 뒤통수라서 짤없다 진짜 기집애 정도 없긴 우리가 지금 어 본 시간이 몇 시간인데 어? 오빠 잠깐만 어딨어 해이 브라더 어디있어? 여깄네 어디에 있어? 일주일에 한 번 정도? 내가 화장하는 날? 나도 몰라 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후레쉬 없으면 아 먹방이 제일 재밌어요? 야 여기 와야지 죽을라 커피뉴 안녕하세요 뭐하니? 처음 보고 남성이신 줄 미치겠다 은빛성광 키키양 얘 애가 뽕 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벌써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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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y Ton 아 ASS 아빠 아 이건 아니지 아 뭐 아 누가 할 때 어 겁나 안나오더니 내가 할 때 아주 그냥 귀신 같이 나오는 구만 어 여자가 플레이한다고 딱 알아모네 이것들이 에 하하하하 보내소 난 너 이럴 줄 알았어 너의 패턴은 파악됐어 키키는 이 여자애야. 여자애. 그게 피에로가 뭐였지? 어딨어? 잠깐만! 나 못 찾! 어! 대박! 어딨니? 여기 있네. 니 피부가 하얘서 다행이다. 아 근데 너무 나는 거 아니야? 뭐 자체 상향이 있나? 내가 샀는데 선물 준거면 누가 어? 레벨이라서 올렸다고 뭐라 하겠는데 내가 사가지고 할 말이 없다. 야! 뭐 하는 짓! I think he can should hide behind this 오버 응. 아! 팔로잉 감사합니다. 아 망했다. 아! 아! 아멘